전기분 손입계산서 전기분 손입계산서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분 손입계산서는 전기분 손입계산서를 보고 입력하면 되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해당되는 자료는 결산 및 재무제표에 전기분 비교식인데 비교식이라면 작년거하고 올해거 두개가 동시에 가능하도록 표시하는 거구요 보고서를 비교식으로 작성을 합니다 그 비교식의 전기분 자료로 표시됩니다 프로그램으로 보여드리면 프로그램에 결산 및 재무제표에 손입계산서로 가면 그리고 12호를 쳐볼게요 단기꺼 있고 전기꺼 이렇게 표시해야 되거든요 이를 비교식이라고 그럽니다 이 전기분의 자료가 반영되는데 사용하게 됩니다 자료를 입력하지 않았으므로 지금 이렇게 비어있는 겁니다 학습시 중요한 점을 말하면요 제품 매출원가를 입력하게 될 건데요 제품 매출원가를 입력하게 되면 코드란에 제품이라고 치고 제품 매출원가 선택해서 들어가면 이렇게 뜹니다 여기에서 맨 밑에 있는 기말제품 재고익이 중요합니다 자동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기말의 제품은 팔권나무 제품이고 그래서 자산이므로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먼저 작업을 했죠 그 자료가 자동으로 들어오는 것이므로 전기분 손입계산서에서 기말제품 재고익을 입력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 보실 때 이게 입력이 안 돼 있을 경우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가서 입력하고 오셔야 됩니다 이 부분만 실부에서 이제 중요하니까 좀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력다지기 예시를 가지고 이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손입계산서 보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론편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총이이고 판관비 빼면 영업이기고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을 더하고 빼면 법인세 비용 차감점 순익이고 법인세 빼면 단기 순익이 된다는 거 자 이걸 명심하시고 보는 방법 쭉 보는 방법 꼭 알아두셔야 되니까 숙제한 상태에서 자료를 넣으시면 편하겠습니다 자료를 같이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에 정기분 재무제표 등에 정기분 손입계산서를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제품 매출부터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이라고 치고 엔터 친 다음에 제품 매출을 고르고 2억 4천만 원을 입력하는 건데 240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누르는 거죠 마찬가지로 제품 매출 원가를 입력하기 위해서 제품이라고 쓰고 제품 매출 원가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창이 이렇게 뜹니다 눈여겨봐야 될 게 이거죠 기말제품 재고액이 자동으로 들어왔음 그거 좀 신경 쓰시고 나머지 자료 보고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계속 이어서 이제 판관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쭉 넣으십시오 fal sprayed銀 ada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